이번 시간에는 모듈을 사용하다가 뭔가 잘못되서 애초에 처음으로 돌리고 싶다 뭔가 상황이 안 좋다 내가 뭔가를 잘못 만져서 지금 뭔가 답이 안 나온다 그래서 소리를 모아 일일이 다시 원상복귀하고 하는 게 너무 귀찮다 그래서 처음으로 돌리고 싶다 그거를 초기화라고 많이 표현하죠 컴퓨터에도 초기화가 있고 카메라에도 포맷이 있듯이 그런 초기화를 시키는 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네 지금 잘 보셨죠 그래서 이 초기화 기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뭐가 상황이 안 좋거나 디테일하게 하나하나를 다시 처음으로 돌리거나 그런 게 참 번거로울 때 처음으로 원상복귀할 수 있는 참 좋은 기능이니까 잘 유용하게 알아두셨다가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